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0편 최양의 무모한 저항 죽음을 부르다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왕조의 경우에는 건국시조인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34명의 임금이 왕위에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제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국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최씨 정권 시기에 제위했던 제23대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은 무려 46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는데요 고종이 왕위에 있던 기간은 창카를 앞세운 무인 집정자들의 위세에 눌려서 왕권이 심히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거란, 동진, 몽골 등의 외침에 극심하게 시달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에도 이어나가기 어려운 반세기에 가까운 장관 기간 동안을 고종이 상징적으로나마 자신의 치세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종 때는 무인 정권, 독재 권력 하에 왕이 있었어요 또 전란이, 수십 년간 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 역사상에 왕으로서는 고종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어려운 시기 같으면 왕이 말해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살아가서 가장 오래 왕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고종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이 있었을까 참 이것은 나름대로의 상당한 비결이 있는 거다 그 비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 정권과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윤용혁 교수는 고종이 그토록 긴 재위 기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로 무인 정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고종의 그러한 처신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기사 한 대목을 소개하도록 하죠 너희들아 이 수레가 어느 분이 탈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 어연 이런 말이다 어연 지금 무언가 만들고 있는 이곳은 고려의 최고 실력자 최후의 집이며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물건은 임금이 탈 수레 즉 어연입니다 그리고 어연 만드는 작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최후의 충복인 대장군 대집성입니다 성이 대조형과 같은 큰 대자인 걸로 봐서 아마도 폐망한 발의 왕실의 후손인 모양인데요 이 대집성이란 인물은 최후의 위세를 믿고 권력을 남용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고종 15년 8월에 고려사 저력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어떤 승려가 자해원을 지으려고 강의면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 그러자 그곳 수령 박봉씨가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 제목들을 관에 바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그 승려가 대장군 대집성에게 부탁하여 대집성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청하였으나 수령 박봉씨가 듣지 않았다 그러자 대집성은 최후에게 호소하여 수령 박봉씨를 먼 고장으로 귀양보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탄식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대집성이라는 대장군이 최후의 개인 집에서 임금에게 바칠 수레 만드는 일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연 만드는 일은 잘 돼가고 있느냐 호소십여 최공 이제 골격은 다 되었으니 포장을 씌우고 장식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왕께서 탈 어연이니라 최대한 호화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색용단으로 포장을 할 것이며 금과 은 그리고 비단과 수단으로 장식을 할 것입니다 암 그래야지 대왕이 한눈에 반하도록 사치스럽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하하하하 이때가 고종 16년이었는데 그 전해부터 극심한 한재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일 때였습니다 어쨌든 최후는 호화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선물로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연을 받은 고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사치스러운 수레를 짐에게 주는 것이라 하였는가? 예 대왕 폐하 최공의 명을 받아 소인이 기술자들을 감독하여 특별히 어연으로 제작한 것이옵니다 지금 연 이태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초군 목표로 연명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반국에 모름지기 백성의 어버이라는 짐에게 금은 비단으로 장식한 이런 사치스러운 수레를 타고 꽃놀이나 다니라는 것인가? 대, 대왕 폐하 그것이 아니었고 짐은 이따위 호화로운 어연이 필요 없으니 당장 끌고 가서 최공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당장 끌어내가지 못하겠는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들려드린 대목은 고종이 모처럼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사치스러운 수레를 가지고 온 대집성에게 이렇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낼 수는 없었을까 하는 마음에 가상의 드라마로 꾸며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금은 비단으로 치장하여 극히 사치스럽게 만든 어연을 보고 감탄하기를 맞이 않았으며 어연의 제조를 감독한 대집성에게 말 한 장과 의복과 붉은 가죽띠를 내려주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공이 짐을 위해서 만들어준 선물인데 어찌 궐 마당에 세워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짐이 이 수레를 타고 궐 밖으로 나갈 것이다 아 그렇지 저 수레를 말에게 끌게 하지 말고 물소에게 끌게 하라 왕은 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과연 전에 타던 어여과는 그 느낌이 다르구나 길 가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구경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후의 선물이었으니 그것을 고맙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고종은 생각했겠죠 윤용혁 교수는 고종이 이러한 사고와 행동은 이미 성장 과정에서부터 터득해서 몸에 뵌 나름의 생존 철학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고종의 아버지가 강종이죠 강종의 아버지가 명종이란 말이죠 명종이 문희정권에 폐의됐단 말이죠 명종이 폐의됐는데 강종이 퇴자였거든요 그래서 다 폐의돼서 강화도 유폐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꼴을 자기가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가 그 다음에 희종이 폐의되고 강종이 갑자기 강화도 있다가 갑자기 또 황이 또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무인정권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철저하게 고종이 어렵고 그래서 절대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사례는 임금인 고종의 나약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최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나타내는 일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기대 이재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최시무신 집권 그리고 특히 최후 시대를 그러한 일본의 막부 정권과 아주 유사한 시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막부 정권처럼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제 정권은 최후라는 그러한 인물에 의해서 그리고 최후 집안 최씨 집안 그의 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권력자 최후가 격구를 할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 민가 백여체를 강압적으로 점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양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고종 16년 9월 최후가 또다시 인가를 빼앗아 구장을 넓히고는 날마다 격구와 활쏘기 연습을 하게 하고 자신은 그것을 구경하였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점탈한 민가의 수가 무려 수백 호였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내일 조정의 제추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한바탕 큰 잔치를 열 것이라 하였거늘 준비가 다 되었느냐? 예 어르신 준비 다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벌써 다 되었다는 것이냐? 조정의 제신과 추신들에게 대접할 음식과 술도 다 준비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 도방의 군사들이 말타고 활쏘기를 하고 창수를 겨루고 또한 편을 나눠서 격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요 격구를 할 구장과 누대는 어찌 되었느냐? 세 칸에 누대를 갖춘 격구장을 이미 깨끗이 치워놨습니다요 여섯 칸짜리 격구장을 준비하도록 하라 어르신 그럼 세 칸에 격구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어찌 내일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요 당시에 했던 격구를 요즘에 폴로 경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말을 타고 하는 필드하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 격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는 이렇게만 기록돼 있습니다 격구를 하는 구장이 예전에는 누대가 세 칸이었는데 이때 최후가 세 칸을 더 만들도록 명하니 이튿날 아침까지 공사를 다 마쳐 중공하였다 여기에서 예전에는 누대가 세 칸이었는데 다시 세 칸의 누대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누대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누각과 정자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헌에 나타난 내용이 격구 경기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의 수를 늘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격구 경기장의 규격을 예전보다 더 넓혔다는 뜻인지 혹은 관람석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격구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어떤 점에서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측면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 권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저항감이랄까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상당히 즐겨하고 또 그런 효과들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구장도 지금으로만 국제 룰에 맞게 구장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뭐 역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어쨌든 잔칫날이 됐습니다 조정의 제신들과 추신들이 모두 최후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자 이제부터 경들은 내 도방 군사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창검을 놀리는 모습을 구경할 것이요 자 시작하라 최후가 제추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또한 도방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고 창을 놀리는 모습을 구경하게 하였다 뭐 들었느냐 미리 편을 쪄 놓은 대로 나와서 격구 시합을 시작하도록 하라 최후는 격구를 구경하다가 능력이 뛰어난 자에게 즉석에서 상을 주거나 벼슬을 더해 주었다 그리하자 도성의 자제들이 앞을 다투어 말과 안장과 호화로운 의복을 장만하느라 법석을 떨었는데 그 바람에 처가 가난하다 하여 아내가 소박당하는 일이 많았다 당시에는 결혼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기사가 실린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소박당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후의 격구에 대한 탐닉과 그 폐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기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격구는 고려시대에 중요한 어떤 운동의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떤 권력자들이 상당히 즐겼었고 그래서 권력자들이 이 격구를 통해서 어떤 것도 자기 세력을 또 큐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항상적으로 이 격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구가 벌어지게 되면 이런 어떤 성리한 팀에게 일정하게 어떤 상을 건다든지 혹은 또 격구를 통해서 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신난이 일어나기 전에 의종이 신하들을 데리고 수박이나 격구를 관람하다가 이긴 사람에게 즉석에서 벼슬을 내리거나 포상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격구나 무술 대회를 주관하고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국왕이 아니라 최후라는 사실입니다 최후는 조정의 재신과 추신 그리고 60살 이상의 원로 즉 기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연회를 하면서 그것들을 구경하게 했는데 잔치가 한번 시작하면 닷새 혹은 엿새 동안이나 계속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격구 시합이 무의의 수련을 겸한 일종의 스포츠 행사였던 데 비해서 권력자 최후가 자신이 보유한 무력을 실질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과시했던 행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거느린 사병집단에 대한 사열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종 16년 11월에 최후가 가병과 도방 그리고 마별초를 사열하였는데 말한장과 군사들의 의복과 군검과 병갑이 매우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다 최후가 개인적으로 거느린 사병집단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사에 등장하는 가병, 도방, 마별초는 최후의 사병집단을 표현하는 같은 의미의 어휘들일까요? 아니면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사병조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조직이고 최시정권 시대에 와가지고 도방이 훨씬 더 확대가 되죠 그래서 6번 도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대를 갖다 6부대로 나눌 정도니까 이 도방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마별초는 사병사병인데 마별초는 일종의 시위대, 의장대 이제 이런 거니까 또 별도의 부대고요 의장대 그래서 시내를 갖다 행진한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직접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시위대, 의장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 마별초 가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윤용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윤 교수는 문헌에 등장하는 가병의 경우 앞에서 소개한 도방이나 마별초 등을 모두 포괄한 최후가 거느린 사병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종봉 교수는 가병의 경우에는 최후가 집안에서 부리는 간호들로 구성된 사병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한 윤용혁 교수가 마별초를 순전히 사람들에게 사병조직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요즘의 의장대격이라고 보는 데 반해서 이종봉 교수는 최후가 거느린 전투기병조직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도방은 오히려 최충헌 때보다 최후, 최항 때 더 확대되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최시의 신변보호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별초라는 것은 말 맞자 이와 같은 뜻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최후가 창설한 군사조직인데 하나의 기병적 군사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마별초가 하나의 야별초 조직이 근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삼별초 세력으로 언뜻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후는 자신의 사병집단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자! 도방의 군사를 1군부터 5군으로 나누어 변성하였다 지금부터 실전이라 생각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하라 전투 연습을 시작하라! 마별초를 5개 부대로 나누어서 전투 연습을 실시하였다 연습이 격렬했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넘어지고 쓰러졌으며 그 바람에 죽거나 다치는 자가 많았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 있는 산을 내워싸고 사냥하는 법을 익힐 것이다 사냥 대열로 출동하라! 최후는 전투 연습이 끝난 후 병사들을 시켜 사냥 훈련을 하게 하였는데 산을 에워싼 채 부대가 서로 꼬리를 물고 산허리를 감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후는 크게 만족하여 병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먹여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렇다면 최후는 그렇게 훈련시킨 자신의 사병 조직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요! 지금 비상한 일이 발생하십니다요!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냐? 지금 대창발렁지구에 큰 불이 났습니다요! 불이 나서 어찌 되었단 말이냐? 불이 나서 지금 불을 끄지 않으면 조만간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요! 그래서 내 도방의 군사들과 마별초를 동원하여 불을 끄란 것이냐? 어림없는 소리 말라! 모든 가병들에게 내 집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여보내지 말라 이러라! 알겠느냐? 개인적으로 공공연이 사병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최후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사이인 김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최후전과 고려사 저료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태창 팔렁지구에 불이 났다 그러나 최후와 그의 사이 김약선이 모두 자신들을 호의하도록 가병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을 끄는 자가 없었다 불은 밤새도록 탔다 여기에 나오는 태창의 팔렁지구에 대해서 학자들은 고려시대 개경에 있었던 창고의 하나로써 관료들의 녹봉을 관장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고려조정의 실권을 쥐락펴락했던 최후와 그의 사위 김약선은 막강한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인근의 관청에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불을 끄기는커녕 혹시나 그 소란통에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신변 안전에만 몰두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최충원 때도 거란과 싸울 때 그때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승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스포트가 다른 사람한테 몰리게 되고 뭔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최후 시대 때도 보면 불이 났는데도 절대로 도방 사병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력에 해가 되는 것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최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자신의 신변 안전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안위나 국방이나 종묘사직에 이른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 점에서 최후는 아버지 최충원과 판박이로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그 즈음의 세상을 떠난 문신 두 사람의 궤적을 살펴보므로써 무인천하에서 문신들이 어떻게 처세를 해서 관직을 얻었으며 문관의 등용문인 과거는 어떻게 시행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상서좌복야로 치사한 유자량이 죽었다 유자량은 장중하고 말수가 적었는데 정이품인 상서성의 좌복야를 지내다가 은퇴해서 집에서 있던 유자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문신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인정권 시기에 그토록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의종 임금 시기에는 문신의 세력이 크게 성하였는데 유자량은 이때 나이가 16세로서 여러 선비 집안의 자제들과 더불어 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유자량은 무신 집안 출신이었던 오광척과 문장피를 데리고 와서 개원으로 삼고자 하니 개원들이 모두 꺼려하였다 이때 유자량이 말하였다 우리 개원들이 모두 유가의 자식들이라 하나 그렇다고 무인들을 배척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무릇 교유를 하는 중에 무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문무 양쪽이 갖춰진다면 금상처마가 아니겠는가 아니 그러한가 그런데 훗날 경인년의 변이 일어났다 경인년의 변이란 다름이 아니라 서기 1170년에 일어난 무신란을 읽었습니다 머리에 문신의 관을 쓴 사람이면 가차없이 무신들의 창칼에 목이 달아나던 형국이었는데요 유자량을 비롯한 그 개원들은 모두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개원으로 참여시켰던 오광척과 문장필이 반란 주도 세력에게 얘기를 잘해서 보호를 해준 덕분이었죠 이후 무인들의 세상에서 문신으로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 셈이죠 유자량이 죽은 지 두 달가량 뒤에 평장사 금의가 세상을 떠납니다 금의는 봉화연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서 글을 잘 지었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다가 명종 14년에 장원급제하여 내시로 등용되었다 최충헌이 이 의문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이종규라는 사람이 그를 추천하였다 금의는 이때부터 최충헌을 아촘으로 섬겨서 여러 가지 요직을 지내게 되었다 무인 정권 하에서는 과거의 장원급제가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의를 비롯한 상당수의 문인들은 무인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함으로써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는 권세를 믿고 교만을 부리는 등 일부 비행의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고려왕실의 의뢰를 무시하려는 금나라 사신을 단판으로써 굴복시키는 등 적잖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과거 시험을 주재하는 시관 즉 시험관을 여러 차례 맡아서 많은 문인들을 등용시켰는데요 고려사에 올라있는 그에 대한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금의는 여러 차례 과거를 맡아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선발했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금학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림곡에 나오는 금학사란 바로 금의를 가리킨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림곡이란 고려 고종 때 한림의 여러 유생들이 지은 경기체가인 한림별곡을 말합니다 그 한림별곡에 금시성을 가진 학사라는 의미의 금학사라는 말이 과연 들어있을까요? 고려사 악지에 나오는 한림별곡을 두고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러 해석들을 뭉뚱그려서 한림별곡의 제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임의로 의역하면 대충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유원순의 문장 이인노의 시 이공노의 사륙병녀문 이규보와 진화가 쌍운을 맞추어 내렸은 글 유충기의 대책문 민관균의 경서해의 김양경의 시와 부 아, 이들을 모두 가지고 과거 시험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금학사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학사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아, 나를 위시하여 그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한림별곡의 제1장은 당대의 문장과 시인 등의 명문장을 잔양한 것인데요 그 당시 과거 시험의 고시관이었던 금의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음을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고려시대의 과거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윤용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처음에는 본시험만 있었는데 이게 지원자가 많고 또 인재선발 여러가지 신빙도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치르도록 그래서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래서 예비시험을 국자감시라고 얘기하고 본시험은 예부시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초기하고 중기 이후하고 상황은 달라집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인재를 갖다 선발하게 되는데 고려시대 때는 인재선발이 꼭 과거시험으로만 선발하는 건 아니고 또 음설한 거 있잖아요 음서란 아버지나 조상이 나라를 위해 세웠던 공적 즉 음덕을 인정받아서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종봉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제술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학이라든지 시부송책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테스트한 반면에 명경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역이라든지 상서라든지 이하 같은 걸 통해서 경전을 어느 정도 잘 외우느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 테스트를 하였고 그 다음에 잡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감옥에 따라서 능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어떤 절차가 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종합해서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를 관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는 중국 호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서기 958년에 해당하는 광종 9년에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진사과라고도 불리는 제술가와 명경과 그리고 잡과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술가와 명경과는 조선의 문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합격하면 문신이 될 수 있었으므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 뒤 인종 14년에 이르러서는 왕명에 의하여 명상, 명법, 명서 등의 과목이 추가 정비되었다 과거의 시험 절차를 보면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제1차 시험을 보았는데 중앙에서 합격한 자를 상공이라 하였고 지방에서 합격한 자를 향공이라 하였으며 중국인으로서 이에 합격한 자를 빈공이라 하였다 이들은 다시 개경에 있는 국립중앙대학격인 국자감에서 다시 간단한 시험을 본 뒤 이에 합격한 자와 국자감에서 3년 이상 공부한 학생 벼슬에 오른 지 300일 이상 되는 자를 통틀어 소정의 시험 과목에 따라 최종 시험을 보게 하였다 이 최종 시험을 감시라고 하였는데 합격자의 정원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윤용혁 교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평균을 내봤을 때 이 과거 시험은 1년 반 만에 한 번씩 시행됐고 한 번에 25명 정도가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신 정권 시대 특히 이 최씨 정권 시기에 과거 급제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인들이 조정의 권력을 지배하던 무인천하에 문신의 등용문인 과거 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그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발해서 관리로서 새로운 그러니까 인재풀을 만드는 거죠 전에 사람들을 단지시키고 자기들의 새로운 풀, 인재풀에 의해서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무인 정권 시대에 또 독특한 문인풍의 그런 문화 또 어떤 점에서 문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제수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런 부분이 과거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최 씨 무인 정권의 집정자들이 이전의 무신 권력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무신들을 철저히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나마 문인들을 많이 기용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둠으로써 문무를 모두 장악해 독재 권력의 기반을 견고하게 한 점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유교 경전을 읽고 외워서 그 뜻을 이해했는지를 시험하는 명경과보다는 진사과라고 불리는 제술과 위주로 시행됐었는데요 경기대 이재범 교수는 최충원과 최후에 의해서 등용된 문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사들은 창작을 했던 그러한 문사들이 아니고 이들은 거의 철저하게 행정에 굉장히 밝았던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능리라고 하는 그러한 문신들의 행정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시대의 과거가 자주 시행해졌고 그리고 문신을 등용했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바로 이 문신정권계를 통하면서부터 문신들의 성격이 능문 능리에 밝아지는 이른바 사대부적 성격이 생겼다고 하는 것도 이 문신정권계의 특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30년 8월 대왕 폐하 반란 사건이 터졌사옵니다 뭐라 반란이라 했는가 어디 사는 누가 충청도 홍주에서 최양이 무리를 모아서 고울의 부서와 판관을 죽이고 난을 일으켰다 하운데 최양이라면 홍주의 귀양가 있는 최공의 아우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이 반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충헌 사망 직후 그 권력을 장남인 최우가 물려받을 당시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충헌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리자 최충헌의 충실한 가병이었던 최준문과 그 일당은 만일 최우에게 권력이 넘어갈 경우에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최우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데요 그들이 권력 계승자로 옹립한 사람은 최우의 막내 동생인 최향이었습니다 그 반란 사건의 전개 과정이야 예전에 소개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사건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최우는 그의 아우 최향과 최향의 장인 왕항 왕항의 아들 왕종 등을 멀리 섬으로 귀양보냈다 나중에 최향은 홍주로 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향은 형인 최우에 의해서 섬으로 유배됐다가 얼마 뒤에 지금의 충청도 홍성에 해당하는 홍주로 양이 됩니다 이 양이란 멀리 유배된 죄인의 벌을 경감해서 유배지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배지인 홍주에서 최향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최충헌의 사망을 전후해서 최준문 등이 최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최향 자신도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실제로 최우에게 맞설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이란 게요 보면 위아래도 없고 형제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충헌도 자기 최충수 동생하고 말이죠 권력 탈취할 때는 같이 했지만 그 다음엔 서로 전투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승계해줄 때 처음부터 최우한테 몰아준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 상태에 놔두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김약선이라고 사위한테 물려줄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되고 나중에 최우한테 가기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권력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충헌이 생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최향 주변에도 사람들이 몰려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뒤늦게 최우가 권력 승계자로 지목되자 최향 주변의 사람들이 최향을 등에 업고 최우 제거를 모의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최우의 동생 최향이 유배지인 홍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과정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우의 동생 최향은 용맹이 있었으나 시기가 많고 포악하였다 홍주로 귀양간 뒤부터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갖더니 집을 크게 짓고 불이한 행동을 일삼으니 그곳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소란을 피워 온 경례가 괴로워하였다 귀양간 죄수가 유배지에서 이렇듯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그가 당대의 고려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최우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한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최우가 행동을 조심할 것을 최향에게 경고했고 그곳 고을의 책임자 역시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드디어 최향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최우의 동생 최향이다 이제 나는 이 답답한 세상을 뒤집어 풀 결심을 하였다 너희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겠느냐 좋다 나는 먼저 그동안 나를 핍박해온 이곳 홍주 고을의 관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단정 홍주 부사 이문고와 판관 전향제 그리고 법조 이종을 불러오도록 하다 이 셋 중에서 전향제는 병이 나서 가지 못하고 이문고와 이종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최향에게 찾아갔는데 이문고와 이종! 저 못된 관리들을 결박하여 나무에 매달아! 최향은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내 이놈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 것이다 결국에는 목숨을 거두어버립니다 무리를 이끌고 전향제의 집으로 찾아간 최향은 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전향제를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어서 최향은 객사의 누각으로 올라갔다 최향이 북과 징을 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자 이놈들! 이 북소리가 들리느냐? 이 징소리도 들리느냐? 이제부터 이 최향이 세상을 뒤집어플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며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내릴 것이다 최향이 북과 징을 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자 고을 사람들이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최향은 자신의 귀향살이의 거점인 홍주 고을에서만 한바탕 소란을 피우다 말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거사에 함께할 사람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남의 귀향가 있는 유송절 장군에게 달려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또 너는 지금 당장 예산으로 달려가서 김수현과 박문지에게 편지를 전하고 군사 출동을 요청하라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거사에 동참하라는 격서를 써줄 터이니 주변의 여러 주화군을 돌면서 사람들을 규합하도록 하라 자, 출발하라 나의 가동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 홍주인의 창고를 열고 곡식을 방출하여 군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최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 최후의 위세를 믿고 유배지에서 난동을 피우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무리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종봉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향은 자기 행인 최후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크게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최향도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누적된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홍주의 수령도 죽이고 인접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또 그 지역은 과거에 백제보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러면 홍주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면 호응할 수 있는 세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개경이 있는 어떤 최후가 싫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한 것이 아니냐 예전에 백제보호운동 과정을 탐색할 때 상세히 소개했습니다만 홍성이나 예산 등의 지역은 백제의 부흥군이 신라군과 당나라 군사에 맞서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문제의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조정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겠죠 대왕패야 홍주현의 반란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여기 반란의 무리를 진압할 방어군을 편성하여 싸우니 어명을 내려서 출병시키시옵소서 알겠소 최공하 지음이 군사 연령을 내어줄 것이니 병마사 최송년, 지병마사 왕유, 부사 김의현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하시오 조정에서 토벌군으로 연령의 군사를 출병시켰다 했는데요 이 영은 군대 단위로서 천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령이면 만명의 군사를 반란 진압군으로 보낸 셈이죠 지금 조정에서 파견한 관군이 만 명이나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 조정에서 보낸 군사라면 나의 형이 나를 죽이라고 보낸 군사가 아니더냐 겁먹을 것 없다! 맞서 싸우라! 하지만 저 많은 관군을 어찌 상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들은 일은 아니 되겠다 군사들은 각자 알아서 몸을 피하도록 하라 나의 가병들 어디 있느냐? 가자! 산으로 도망치자! 최향은 패한 것을 알고 수십 명의 가병들만 이끌고서 북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러자 고울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최향을 포위한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공이 우리 고울의 관리를 죽이고 또한 무리를 이끌고서 이와 같이 무도한 짓을 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까락이야? 그러자 최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형은 여러 해가 되도록 유배제 있는 나를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지방의 관리들에게 나를 보호해 주도록 청하지도 않았소 그래서 이 지방의 관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분노가 쌓여서 경솔하게 난을 일으킨 것이오 그러는 사이에 최향의 가병들과 종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 최향은 길을 몰라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석굴에 숨었다 토벌군이 쫓아오니 최향은 스스로 목을 찔러서 거짓으로 죽은 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군사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혔다가 옥중에서 죽었다 관군에게 쫓긴 최향이 도망쳤다가 굴러떨어졌던 산을 사서에서는 그저 북산이라고만 적고 있는데요 윤용혁 교수는 그 산이 충남 홍성의 용봉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충청남도는 도청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까지 청사 다 완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도청 옮기게 될 텐데 도청 옮겨가는 데가 용봉산 기술이에요 용봉산 기술인데 용봉산 사람들 등산 때문에 많이 지금도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위산이고 그러는데 기록에는 용봉산이라고 안 나오는데 최향이 나중에 몰려가지고 떨어져 죽은 산이 용봉산입니다 쭉 읽어보면 산세라도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홍성에 근데 틀림없이 용봉산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재밌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왜 홍조로 귀향을 보냈을까 결국 아버지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을 넘보단 동생 최충수를 죽였듯이 그의 아들 최우 역시 동생 최향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반란사건의 뒷철인 이렇습니다 안철사 전의가 최향이 포섭하려 했다는 이유로 예산의 김수연과 박문제를 사로잡고 또한 역시 반란에 동조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상주의 송절 등을 잡아다 모두 죽였다 그 보고를 받은 최우가 가상하게 여겨서 전의를 시켜서 잔당을 모조리 잡아다 처분하게 하였다 그러자 전의는 최우의 뜻에 영합하려고 예산현, 결성현, 영양현, 대훈형 등 일곱 편의 수령들은 듣거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최향과 더불어 통모를 했으나 최향의 반란이 실패하게 되자 도리어 경문을 전한 자를 잡아서 너희들 죄를 면하려 했겠다 저자들 모두 목을 배라 그렇게 일곱 현령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 그 현령들은 죄가 없었음에도 전의의 강압에 의해 거짓으로 죄를 자복하였다가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의는 예산의 김수연 등을 죄를 캐보지도 않고 멋대로 죽였으므로 중방에서 탄핵하여 섬으로 유배하였다 권력자 최후가 내려준 완장을 차고 그에게 아첨하려고 좌충후돌했던 그 전이라는 인물은 과잉충성을 하려다 스스로 먼 섬으로 귀양가게 됐으니 그 처지가 참 우습게 돼버렸군요 고종 18년 7월 어느 날에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고려 조정을 비롯한 왕실까지 온통 들썩거렸습니다 최후의 아내 정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종은 정씨의 장사를 왕후의 격에 맞춰서 치르라 하였다 왕대비전, 대전, 중궁전 등의 삼전과 여러 왕씨들 그리고 재신과 추신들 또한 승선 이하의 관리들까지 다투어 재를 지내니 하루에도 고인을 위한 제사를 7차례나 지내게 되었다 제수를 갖추는 데에도 온갖 사치를 다하니 개경의 물가가 이로 인하여 폭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사를 지내는 날 백관이 장례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신주를 모시는 장은 금은비단으로 장식하고 좌우에 등을 켜고 붉은초를 늘어놓은 것이 빈당에서 보정문까지 뻗쳤으며 시신을 난치할 석실의 체장은 그 기교가 극에 달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1인 지배 체제 하에 최고 권력자로서 최후의 위세를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왕실의 상례 규정 등이 엄연히 존재했을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최후 아내의 장례를 왕후의 격에 맞춰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건 왕실법도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종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아내를 왕비에 버금가는 위상에 맞게끔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일정하게 자기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는 그런 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최후의 아내의 정시를 이렇게 왕비에 버금가게 장례를 지내줌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희종 2년인 1206년에 고려의 왕이 최충원을 진강후로 책봉하면서 흥령부를 세워줌으로써 최충원을 신하의 위치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격상시켜주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아들 최후가 진양후로 책봉돼서 부를 설치하게 된 때는 고종 2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정씨가 죽었을 때는 최후가 부를 설치하기 3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아내를 왕후의 격으로 장사 지낸다는 것은 제도나 법도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최충원 때 예를 들면 흥령부를 세운다 또 최후의 진양부를 세운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아니고 왕실급으로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를 세운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락은 지금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 권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다 대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또 고종 입장에서 최수정권의 관계 최후와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서로 타협하고 최후의 권세는 적어도 고려 조정 내에서는 이렇듯 하늘을 찌를 듯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서기 1231년 8월 몽골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두용 임정길 윤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이희탁 조현철 최현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우현주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0편 최양의 무모한 저항 죽음을 부르다 이상락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무거운 그녀석 일정 쪽 이창 오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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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